히힛 깔끔한 솔로 오케 빠이 빠다 빠이 뭐야 존나 쎄다 거의 기르구요 빠이 거의 지워버렸구요 이 캔돈 보기엔 존나 빠졌어 야 이 개새끼야 뭐하냐고 라인클리어 한방에 되네 와 추천과 진짜 팬가입도 다들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또 또 지리네 와볼래 이 캔돈 보게마? 내가 내 이름 부르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이 캔돈 보게마 또 와볼래? 안 죽음이 저거? 아아 죽음이 붙어서 없어? 아아 좀 더 지질걸 아 근데 어 때 뒤진거에서 이 새끼 얼타고 있네 이 새끼 와 타버렸구요, 들어와 다 들어와 다 들어와, come on baby 와 럼블 미쳤네 진짜, 와 비켄넘 오겸 타진건가 진짜, 형 망했다 무려졌죠? 못따라오죠? 좋았어 오케이, 집에서 가면 안피로 넘어가고 딸피로 넘어왔구요 갱승해버리기 아 뭐야, 너 뭐하냐 싸고 있네, 와 고건이 웨이프 이참에 입영한 게임 이거만 쓴거 이기문이 잠깐만 우리가 바람 많이 했다 자왜 마무리 진짜 우리 아 이걸? 맞춰 맞아줘 와 지금 전멸 썼네 지금 피 한번 보고 싶다 와 저지 고기 됐다 진짜 크라가스 와 우덴의 메아리 패권 돈가스 때는 크라가스 나이스캡도 좋고 우덴도 좋고 다운 나이스캡도 못했구나 그치 나이스캡도 못했음 나는 엉덩이 으안너뛰다 아너뛰다 나는 엉덩이 나이스캡도 못했음 아 저 다이애나 저게 안죽었네 아 그래가지고 ㅈㄴ 먹고도 체력버서 아 ㅈㄴ 버치면서 저 잡은 것 같았는데 개 못했다고요? 신자호 2클만 누르면 잡는다 애도 못하네 아 신자호 궁을 저 ㅅㅂ 한 대 때리고 나면 저기 에어밴이 안 물린단 말이야 진짜 이제는 참 재앙이다 아 빨리 끝내버리자 게임 이거 활이 수실력으로 인제 수술 좁츠빈이랑 어울리 끌지 말고 싸우지 마시고 바로 가자 얘들아 신자호 좀 와라 좀 와라 제발 좀 와라 얘들아 제발 좀 와라 제 생각에는 줄 수가 없어 야 스윙이 어디야 잡자 잡자 한 명만 더 자르면 돼 한 명만 더 빨리 시 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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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스윙이 어디로 가? 스윙 빨리 와! 아 자우 정말 못쓸고 아 질 수가 없다니까 질 수가 없어요 미드 쭉 밀던지 바론 둘이 되나? 뒤에 안되나? 막아주라 막아줘 막아줘 얘들아 안친다 얘들아 딸고 간다 좋았어 좋았어 얘들 도주 못차려 도주 못차려 아 열발리 안되고 대단하긴 하지 어? 나들 이긴다라고? 우신이 탑발발 위로 덤멜수 있겠다 진짜 떠버리면 좋나바 싸인 아 이제 미드로 가면 돼, 모아서 미드로 가면 돼 아 그냥 그만 치지마 4대5잖아 아 군도 없어 아 이거 안한다 치아 야 이건 원래 쬐야 되는 거였었어 너무 방금 전에 전후해가 너무 두려웠다 게임을 쭉 빨리 좀 하자 자크북 그리고 스틸하러 오지만 야 진짜 나다, 진짜 세다 살짝 무서운지 바비 나갔어 오이루, 오이루다니 패키야 이대로 미드 추가하면 돼, 이대로 미드 라인 오고 있어 이대로 미드 추가하면 돼, 이대로 미드 라인 오고 있어 아 또 한 번, 분명하네 빠야보고 싶다 대신다 야 쿠션 한 번씩만 줍까 화면 터치하기 상단에 업어머지 부탁드리고 PC분들도 오른쪽 하단에 업어머지 부탁드리고 아 이거 오염표 일승이야 지금 안올리지 모르겠다 와 람블루 찢어버렸네 얘들 와 역대급 눕방이야 진짜 와